와, 잡았어? 보이지? 한 보여? 조금들! 파이팅! 조금들! 파이팅! 도와주러 오네. 도와주러 오네? 어이, 좋았다, 동생들아! 생각해보니까 와서 저기를 도와야 되잖아. 우리가 도는 거면 골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도와줘야 돼. 야, 여기 얼음밭이. 우와. 얼음. 그냥 가자. 가서 도와주자. 같이 들어오세요. 이건데 같이 들자, 이제. 우리도 통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 이거지? 셋. 오케이. 어우, 야. 너무 평화가, 넷이 하니까. 자, 가자.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야, 너무 깊어. 형, 생각보다 안 깊어. 쭉 가는데. 야, 조심,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 조심, 돌 조심. 오, 발 다 들어갔어. 우와, 오른물. 다 왔어. 하나. 다 왔어요. 자, 10미터. 오. 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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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내려왔습니다. 우와, 너무 힘들다. 우와, 수고들. 야, 고맙다, 진짜. 막팔에 도와줘. 지혜, 고맙네, 나는. 도와 드려야지. 우리가 지나쳐 간 게 아니라 라비가 빨리 갔다가 놓고 다시 가는 게 맞다 해서 빨리 갔다가 온 거지. 현명했네. 우리 아우들이 아주. 자, 행군. 최종. 기록은? 최종. 기록은? 최종. 기록은? 19분. 우아! 우리야, 우리야? 우와, 진짜? 고맙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안 왔으면 못 했네. 우리 안 왔으면 시간이 안 많았어.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야, 저. 축구. 아, 진짜. 우와.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위해서 시간 조작 그런 건 없죠.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조작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조작 좀 해달라 그래, 좀. 아, 진짜. 이것으로 호캉기 실전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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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에서도, 나는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 올해도 안 죽었다! 후! 올해도 살았어. 살았다. 올해도 살았다. 장수의 꿈은 이뤄지는 거야. 근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 빨리. 가고 밥 먹자. 네. 자, 자, 가, 가, 가. 자, 자. 야, 돌려, 돌려. 야! 실패! 어? 저기, 물이 있던데? 오자마자 입술 안다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오! 위에서라면. 고! 주십시오. 아, 간다, 간다. 마지막에. 실패입니다. 라비 입술 걸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 그래, 칼로 해, 칼로 해. 실패! 아! 아! 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그래, 빨리. 하고 밥 먹자. 빨리 들어갔다 나오자. 그래, 그래. 레츠고. 지금 열이 좀 나잖아. 아, 지금 딱 좋아. 좋진 않아. 딱 좋은 거야. 네. 형, 같이 들어가 아니면 다 같이 들어가야지. 그럼 빨리 가자. 그럼 빨리 가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마태희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막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형. 어? 저희도 처음 해봐요. 좀 좋은 거 같은데? 아니, 후회된다고 얘기하지 왜. 괜찮아? 어때? 들어가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야? 예를 들어서 뭐 계곡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이빙으로 들어가고 막. 어떤 게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아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본인만의 스타일이지. 분노야, 살고 싶으면 살고 편하게 해라. 분노야, 살고 싶으면 살고 편하게 해라. 야, 빨리 해, 살고 싶으면. 빨리 하는 게 아니야, 살려고 하는 거야. 강과 바다를 다 경험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네. 자, 어때요? 1년 전에 입수하고 지금 처음부터 1년 만에 입수하는데 어떻습니까? 멍 모르는 꼬맹이들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동생들 챙기느라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아니, 사실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잖아요, 바다에. 오늘은 또 몸에 열을 냈으니까 어떨지 몰라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지 몰라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기 첫 경험. 입수 첫 경험. 라위 어때요? 아, 일단 저도 어쨌든 입수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에 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파이팅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겼네. 형이 때도 이제 조금 의젓해졌어. 이놈 어떻게 입술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무섭 무섭다 그래. 무섭 무섭다 그래. 아니요, 안 무서워요. 입수도 보면 셋이 들어가니까 이런 입술은 또 처음이잖아요. 이놈아. 하영 안 나와. 이놈아. 하고. 그럼 이놈아 1박 2일. 왜 지금 뒤로 자꾸 녹지. 아, 오케이. 좋네, 깔끔하네. 형, 머리를 다치면 어떡해? 아니, 머리를. 다치면 나. 들고 들어와야 지금. 머리를. 다치면 나. 아니, 너 쫄리면 쫄린다고 빨리 얘기해. 아니야. 아니, 너 쫄리면 쫄린다고 빨리 얘기해. 아니야. 가자. 가자. 와이비. 가자. 와이비. 살아. 살아와라. 와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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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비.